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장교 양 모 씨의 신상이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. 경찰은 양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양 씨의 사진과 이름,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양 씨가 처음입니다.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